배우 김재현이 깜짝 결혼 발표를 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김재현은 오늘 자신의 뺑카페에 오는 28일 간단한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면서 안정된 생활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에 누구보다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김재현의 결혼 발표 후 소속사 측은 김재현과 예비 신부가 지난 2월 양가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확정했다며 예비 신부는 김재현과 동갑내기이자 일반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편 현재 김재현은 오는 6월 말 첫 방송되는 MBC 주말 드라마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촬영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